여기도 보면은 또 또 X는 자연수. 또 자연수잖아 그러면. X에는 자연수가 들어갈 거고. 그럼 그 사이에 A가 있는데 A도 뭐다? 자연수야. 아 너무 비슷해. 아까라. 자연수 A를 작은 수부터 다룰 때 X가 공식합이라고? 그게 무슨 얘기지? 원소가 없다. 이렇게 만드는 원소가 없다. 즉 얘네와 얘네 사이에 자연수가 있다. 라고 해석을 좀 살짝 의역해 볼게. 얘네와 얘네 사이에 자연수가 있게 만드는 X가 필요한데 얘와 얘 사이에 자연수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X는 없어. 공식합이 되는 거야니까 이 둘 사이에 자연수가 오지 못하게. 자연수 3은 이 둘 사이에 없어. 말이 안 돼. 자연수 5는 이 둘 사이에 아무리 해도 없어. 말이 안 돼. 이런 식으로 돼야 되나 봐. 아이고 해석 진짜 어렵다 이거. 이 느낌을 어떻게 찾아내지 학생들이. 맞아. 이거 해석하면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를 딱 정해놓고 아무리 X를 잘 대입해도 7을 끼는 게 없게 공식합이 되도록 이라는 것은 그런 느낌입니다. 공식합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해라. 한숨 나온다. 아무튼 얘까지 들어주셨어.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 3은 여기 들어가면 이걸 만족하는 3은 없어. 미안. 이렇게 만족하는 X가 없어. X가 존재하지 않는 첫 번째 수이므로 A1은 3이다. 그러니까 작은 숫자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가 A, N인데 3은 처음 나왔으니까 첫 번째 발견된 수야. 조금 키워요. 4도 되나? 5도 되나? 6도 되나? 만약에 두 번째 6이 발견됐다면 A2가 6인 거고요. 7이 되나? 8이 되나? 9가 되나? 10이 되나? 했는데 오! 세 번째? 10이 대박 났어. 됐어 됐어. 그럼 또 10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냐? 좀 티 나지 않나? 티 나. 이렇게 나오면 등비수열이거나 혹은 너가 말한 대로 이렇게 된 사람이 A, N에 있어서 부분분수가 돼서 계산이 되는 스타일인 거야. 이런 사람이 와야 돼요. 무한 등비수열이 공식을 쓰든가 다 지워가지고 리밋해서. 풀던가. 대충 느낌 오지? 이게 와야 되는 거야. 너무 자주 봤으니까. 그동안 문제집에서. 많이 봤거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요. 와 내 상을 넣어서 찾았네. 대단하다. 가자. 원래 자연수랑 그런 것이다. 4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 넣고 0과 3, 4에 2 넣고 2 넣으면 4 3과 4, 6, 14에 4 맞죠? 그럼 안되잖아. 이런게 없어라 그랬는데. 있잖아 지금. 이러면 안되는 거죠. 아 얘네 성향을 좀 볼까나? 지금 조금 실험하다 보니까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3이죠. 0과 3 사이에 1이나 2는 올 수 있지만 3은 올 수가 없고.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게. 이제 X에 1 집어넣고 X에 2 집어넣으면 여기가 3부터 집. 그러니까 3은 어디에도 낄 데가 없어. 이걸 잡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경기. 음 그런 사람들인 거지. 이런 우연한 발견이 우연치 않게 자주 돼요. 아 그럼 이게 실력인가? 근데 이런 느낌을 너도 구현해낼 수 있어. 힘내. 근데 자주 대입하라고 했잖아. 그치? 죄송해요. 되는 거야. 2는 4, 8. 우리 8이었나요? 제가 8이었어요. 그치? 그 다음 교정은 궁금하네요. 그치? 나머지는 되니까 하면 안되는 거고. 3 넣으면 8. 오 소름끼쳐. 이거네. 1 집어넣어서 나오는. 이거 빼고 잖아. 2 집어넣어서 나온 거. 3 집어넣어서 나온 거. 이거네. 3, 8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두 번째 거는 8이 나와요. 세 번째 거는 보나마나 15인 거죠. 이게 뭐지? 난 얘 이쪽 갔다 좀. 아까 이제 조금 더 한번 해보겠지만 일단 완전히 찾았고요. 독해가 정말 벽이 높았는데 일단 뭐가 되고 있으니까 좀 신기하니까 좀만 더 가자. 3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5분의 1 더하기 하나만 더 찾을게요. X가 5이면 24가 나오게. 24분의 1 하고 영원히 더해 갈 건데 1, 3, 2, 4, 3, 5, 4, 6. 아 역시 딱 됐다. 부분 분수였어. 예측한 대로 일단은 잘 가고 있어서 계속 이게 이제 2분의 1 다 뺄 거고 1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런 식이지. 그치? 뭐 이거는 필기할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잠깐 지울게요. 부분 분수였으니까 일단 8은 2 곱하기 4니까 2분의 1 빼기 15는 3분의 1 빼기 5분의 1 14는 4분의 1 빼기 6분의 1 등등등인데 어차피 뒷부분 거는 다 리밋 해줄 거잖아. 무한히 많이 더할 거니까 리밋 N이 무한대로 간다 할 거고 이 사람들은 N번째 항까지만 딱 더할 거다. 그럼 뒤에 남는 사람들은 리밋에 영향을 받아 전부다 0이 될 테니까 신경 끄고 이렇게 지우는 것만 리듬을 타고 가는 거죠. 2분의 1에서 2분의 2인가? 그럼 2분의 3인가요? 4분의 3이 나오게 된답니다. 빠바밤 뒤에 계산은 되게 쉽게 내주셨어요. 뒤에 계산은 계산에 비하면 앞에도 걔는 거의 넘사불겨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에 집중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난 이렇게 풀면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갑자기 신경이 이쪽으로 딱 가면서 갑자기 의외로 기대보다 되게 쉽게 됐어.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다 보면 이렇게 자석부도 탁착착 풀이가 붙는 경우가 있어. 자주 그렇게 될 거야. 이 느낌 알겠니? 네. 일단은 자연수 얘기가 나오면 집어넣는구나. 규칙이 좀 나와주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저는 해야 되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아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